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핵문제를 미중 협력 분야로 꼽으며 중국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며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미중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줄여온 규범과 조약 준수는 우리 모두의 이득이라며 중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과의 협력 분야로 기후변화와 코로나, 세계 식량 위기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중국 전략은 중국을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이 도전에 집중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중국은 국제질서 재편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에서 중국은 더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질서를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을 바꿀 것이라며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가진 힘의 토대, 즉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에 투자하며 동맹과 파트너와는 공동의 목적과 대의를 갖고 행동하면서 노력을 일치시키고 또 이런 두 핵심 자산을 활용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미중 간 쟁점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염하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의 강압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면서 국무부 내에 중국 관련 정책을 조정 이행하는 차이나 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은 두 정부가 많은 현안들을 상당히 일치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에드가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26일 우드로 윌슨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다만 확장 억지 자체가 북한의 행보를 변화시킬 핵심 도구는 아니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특정한 정책 도구들이 있고 그런 도구들의 조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해 핵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다는 한국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핵기폭장치의 실험은 전술핵 소용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하이논앤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26일 BOA에 새 핵탄두를 개발할 때 핵기폭장치를 실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면서 북한이 공언한 대로 소용화된 전술핵무기를 실험하려는 목적이라면 핵기폭장치 실험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폭장치 실험은 새 핵실험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기폭장치 실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핵실험 재개는 핵실험장 준비 상태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핵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갱도 연결과 불착 등을 마무리하고 갱도에서 핵실험실까지 전기케이블 연결 작업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으로 전기케이블 연결은 핵실험 직전 가장 마지막 단계로 핵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시험할 것이며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2단계 핵무기 운용을 위해 최소 두 차례 이상 시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외교, 경제, 에너지, 안보 등 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 억지력 향상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방위 계획과 조달에 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미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 국방 전략을 다시 쓰는 작업에도 착수했다면서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타이완을 주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교훈을 얻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에게 중대하고 집합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따라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군의 연합훈련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거티 의원은 지난 4월 초 공화당의 존코닌 상원의원,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북한 등 영내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새 의원은 최근 일본 교도통신에 올린 공동기거문을 통해서도 일본과 억지력을 포함해 외교, 경제, 에너지, 안보 등 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 늘어난 방위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고 치명적이며 상호운용 가능한 새로운 방어력을 갖추는 데 쓰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에 대해 영내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의회의 승인과 시장 접근을 늘리기 위한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영내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의원들의 초당적 목소리는 미국과 한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VA 뉴스 이준희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탄도미사일 3발을 쏘며 무력 도발을 벌인 가운데 전날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일본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52H가 일본 동쪽을 비행했습니다. B-52는 B-1과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핵심 무기 체계 중 하나이며 같은 시각 북한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코브라볼 정찰기도 일본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자에스와 리벳 조인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일본해와 동중국해 주변 상공을 비행한 뒤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26일에는 미국 공군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륙해 서해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작성한 새 대북결의안 초안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6일 북한의 지난 3월 24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3표를 얻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을 위해 전체 이사국 15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작성한 새 대북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반입 상한선을 추가로 줄이고 북한의 손목시계 수출과 담배도 금수 물품 목록에 추가하며 북한 해킹 조직인 나자루스 그룹 등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지를 요청했지만 중국의 장진 대사는 표결에 반대한 뒤 제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